. 머리가 좀 바뀌었죠? 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느낌이 바뀐 건 확실해요. 멤버들이 이렇게 장난하고 있는데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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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바뀐 울성입니다. 머리가 바뀐 상호입니다. 지금 한강물이 뒤에 보면 얼었어요. 네. 얼다가 이제 좀 녹은 것 같은데요? 녹아서 되게 예쁜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추울까요? 겨울은 아직 겨울이에요. 빨리 겨울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 찍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야외 촬영 끝나고 스튜디오로 촬영 왔습니다. 여기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뭐 흉내낸 거야? 뭐 흉내낸 거야? 한 마디의 야사를 흉내냈지. 제가 서클렌즈를 처음 꼈는데 참 이상하네요. 느낌이 묘해요. 어떤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뱀파이어 같아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바로 김진수 선배님과 제가 같이 무대를 한다는 겁니다. 제 최종 목표 꿈에 하나죠. 네, 안녕하세요. 슬루퍼 막내 세빈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 뭐하러 왔어요, 형? 자켓 찍으러 왔어요. 자켓 촬영하러 왔습니다, 저희 여기. 저희 형도 지금 뭐하는지 볼까요? 형, 뭐예요? 지금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이요? 메이크업 다 끝났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끝났어. 끝난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영이 형. 지금 이마를 왜 가리고 있어요? 지금 이마를 왜 가리고 있어요? 지금 이마 아직 머리 안 해가지고. 아 진짜요? 한번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여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희 완전 잘생긴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저기 지금 머리를 하고 있죠? 가볼까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상일이 형이 우리 외모를 진짜 살려줍니다. 엊그제 상일이 연습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연습이 끝난 다음에 뜬금없이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라고 했어. 대박. 저희 지금 뭐 해야 되죠, 형?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네, 그럼 가겠습니다. 그런 표정 짓지 마. 뭐야? 같이 보자. 아, 같이. 네, 저희 지금 고양이랑 놀려고 합니다. 저희 밥 다 먹었거든요. 안녕. 햇살아. 햇살아. 일로와, 열어주자. 나와. 일로와. 오빠랑 놀자. 뭔 오빠야. 와, 죄송해요. 내려와. 내려와. 내려온다고, 이제 내려온다고.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온다. 햇살이. 햇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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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진짜 개냥이 개냥이 개냥이. 제가 원래 고양이를 안 좋아하는데, 햇살이는 착해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stellen지 jug Applause, 여기가 프리스타일 안무. 지금 노래. 징하고 있어야 해. ils néitferm 이 박지에도 춤을 맞춰야지 춤신춤왕이에요 형 아 춤신춤..춤왕 컷 컷 보세요 저희가 냉동식품이 됐습니다 아 춥다 아 추워 어 보세요 여기선 여기선 저희가 고구마가 됐어요 아 따뜻따따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저 형 형 그거 무슨 상황이에요? 레이저 쪽 지금 저는 다 끝났지만 이제 태용이 형을 기다리려고 가버려 먼저 갔대매 먼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블루? 네? 저는 이미 촬영 끝나고 왔어요 아 진짜? 아 근데 뭐 어딜 찍으시는 거예요? 촬영 어땠어? 아 촬영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네 근데 오늘 한껏 잘생겼네 우리 어 수현이 형 오늘 퍼플맨? 퍼플맨이야? 나 한 번 잡아줘 나 한 번 잡아줘 온통 보라색이야 머리 붙어 발끝까지 다 보라색이야 와 진짜 오늘 보라 깔맞춤이네 보라돌이야 화장법 또한 보라돌이지 오늘 어떤 컨셉이죠? 오늘 좀 대기압에 재발 이세 콘셉트 재발 이세 콘셉트 어디 그룹이죠? 수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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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S 그룹이요 S 그룹? S 그룹에 조모 씨 지금 약간 스페셜 파티 가는 느낌 갔다 와 아 예 알겠습니다 차 되게 쉽게만 아 예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S 그룹의 조모 씨랑 지금 떠나려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미생 만나러 갑니다 회장님 회장님 신입사원 만나러 갑니다 미생 미생이다 미생 손잡지마 인턴인데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직장입니다 바로 하나 있지? 네? 바로 자르시죠 뭐야 너 너 뭐야 너 상호의 생각 상호의 생각 상호의 생각 자아 상호의 자아 부사님 안녕하십니까 뭐였어요 새로 뽑으면 열심히 해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부서로 발령 받지? 이번에 계약직으로 한 명 뽑았는데 이 친구거든요 일도 잘하고 아 그렇습니까 도련님 오 도련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자르시죠 잘라버려 잘라버려 왜들 이래 왜들 이래 왜들 이래 왜들 이래 잘생긴 버전 플라토닉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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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번에는 귀여운 버전 플라토닉 러브 러브 너무 귀여워 버전상 버전상 뭐 할 거야 버전상 버전상 방영 섹시 방영 아 방영 방영 먼저 간다 플라토닉 러브 러브 팔 빠지겠는데 섹시 있습니다 아 섹시 가나요? 섹시 섹시 가나요? 플라토닉 러브 바지 매문대 정리 아 오케이 오늘 정리할 수 있게 바지 매문대 정리 네 마지막으로 사밀이 귀여운 버전 간다 그래 사장님 귀여운 버전 간다 워킹인가요? 저희 안무 중에 워킹이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귀여운 버전 간다 5 6 4 4 플라토닉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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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어? 아니 때리는 게 좋았다고 아 진짜? 안녕하세요 송입니다 오늘 옷 이쁘시네요? 네? 옷은 이쁜데 제가 안 이뻐서 아 맞아? 아니야 나도 옷은 이쁘다 저를 찍으셔야죠 옷만 찍으시면 돼 옷이 이뻐 옷이 너무 이뻐가지고 옷이 주인공이야 그렇군요 아 진짜 오늘 컨셉 어떤 컨셉이요? 오늘 컨셉이요? 응 만찐남 아 만찐남? 네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아 진짜? 한번 보여줘 안녕하세요 스누퍼의 상우입니다 네 저는 수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상일입니다 잘생긴 척 하지마 형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아 그래도 괜찮아? 저랑 수현이 형만 있는 줄 알았죠? 상일이 형도 있습니다 저 오늘 저 오늘 카페인이 필요해요 Cuz I like the caffeine 마셔 어때요? 못 마셨거든요 이 보다 달콤할 수 없어 카누 미스 커피잖아 뭘 카누야 카누데? 프렌치 브라떼 아 이거 멘트가 없어 머리도 바꿔야 되죠? I'm my 달콤한 프렌치 커피 커피 믹스 커피 믹스 그럼 지금부터 상일캠 시작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상일캠입니다 오 이거 잠깐만 오 이거 상일캠이에요? 한번 빨리 진행해보세요 5 4 3 2 밥을 먹고 나면 아 미친 노래가 들리시나요 이거 교양 프로인가요? 네 오늘 저희 자켓 촬영이 드디어 끝을 내렸습니다 와 저희 드디어 자켓 촬영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아 유성이 형 나와야죠 어 연기요? 저희 또 지켜줄게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뮤비도 정말 열심히 찍을 거니까 특히 저희 무대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스누퍼 세빈과 스누퍼 상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에 뵈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